아침에 비가 진짜 우르르칸칸 폭포수처럼 내렸는데 에어컨 다 고장 나고 라이트 다 나가고 지구 종말은 아니었어요 저희는 이제 태신하고 파타하로 갑니다 오늘은 파타하로 떠나는 날 제목 날씨도 함께하는 거 기쁘지? 어 맨처럼 어머 어머 사람이 아무것도 못해 아하하하 왜 클로즈드지? 아 아 사오리칸 야외석도 있네 아 11시 5분이라 그래서 6분 정도 기다리자 6분 동안 뭐 놓을까? 하하 근데 입에 바르던 건데 이거 여기다 했는데? 어 이걸로 해줄까? 어 그래 사랑하네 안녕 59초 땡 사오디클럽 일본 소녀 같아 그 너무 예쁘게 생겼어 어떻게 이렇게 와 원 원 모닝그러리 일단 원 일단 원 나는 태국이 너무 적성에 잘 맞는 적성 나 여기 태국에 사로리났다 해야 될 것 같아 나 너무 좋아 나 원래 여행가면 웅아도 잘 못하고 웅아 웅 음식도 거의 입에 잘 안 맞고 예민해가지고 웅이는 완전 그냥 계속 먹고 싶어 계속 배고파 한식 생각 1도 안 나 자기는? 나도 막 그렇진 않아 나는 원래 이런 거 잘 먹고 하는 생각도 좋아하고 근데 자기 여기 와서 웅아 왜 이렇게 못해? 그건 모르겠어 그거는 모르지 자기 더 먹어야 돼 나 엄청 먹고 있어 아니야 더 먹어야 돼 엄청 구웠어 지금 더 먹어야 돼 양은 너무 많이 먹어 나 어제 배가 고픈 순간이 없었어 배가 안 고프다는 사람이 밤에 팟타이를 이렇게 먹던데? 자기야 천천히 먹는데 너무 맛있다 팟타이를 지금 여기 와서 일일 2팟타이 정도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물리지가 않는다 어떻게 해? 아 진짜 너무 신기하다 살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덜 Bomb 너무 예쁘다 이거 좀 귀싼데잖아 너무 귀여워라 되게 귀엽네 얼마나 나올까? 가격을 안 봤어 맛있어 나는 딱 이정도가 너무 좋아 물과 스무디의 사이가 좋은데 어디는 너무 스무디고 어디는 너무 무리야 여기 잘한다 아 너무 귀여워 밥 먹고 50으로 먹으라고 주님은가 어떡해 너무 귀여워서 그래? 지금 먹고 싶네? 응 맛있어? 응 아 배고파 배고파요 향기 좀 나요 빨리 주세요 한국어로 말해도 괜찮다 어때? 모닝글로리 모닝글로리 등장 모닝글로리 안해 모닝글로리 등장 아니 안 먹고 기다리려고 했거든? 근데 냄새가 너무 좋아 와 와 마침 나왔어 마침내 마침내 일단 모닝글로리 먼저 먹어볼까 역시 역시 너무 웃음이 나오는 맛이야 뽀뽀카 고마 너한테 먹어봐 알로이 마카 어디부터 먹어야 돼? 몰라 그냥 안 흔들나? 안 흔들나? 와 살이 엄청 뽀해 음 용어는 한국에서 안 먹어본 것 같네 응 이거 봐 살이 엄청 뽀해 음 와 이야 먹어봐 왜왜왜왜왜 그렇게까지 그래? 나 그냥 소상치기 별로 기대 안했는데 음 뭐야 이거 뭐 여기 두어 옛날통닭 같은데? 와 진짜 맛있다 옛날통닭처럼 바삭하구나 응 이거 어디에 찍었어? 이거 아필수 있었어 어울려? 엄청 어울려 와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어 뭐야 이거 와 콧대가 너무 바삭하잖아 와 와 이거 콧대야 이거 자기야 이거 치즈 먹는 소리 들려 이거 또 먹어봐 이게 게살이야? 생선 같기도 하고 게살 같기도 하고 블랙소이가 뭐야? 그냥 간장? 그렇지 응 음 맛있다 근데 그냥 간장이 아니야 음 향은 완전 조선간장인데 맛은 간장맛이 하나도 안되네 응 태국 너무 좋아 맛있어 먹어야지 먹어야지 짜잔 나 근데 진짜 잘 먹는다 나 못 먹겠어 나 큰 거 먹어야겠다 음 음 맛있어? 자기 먹는 거 보면은 응 먹고 싶어져 잘 먹는다 자기가 치즈가 다 와 또 최다 치즈가 뚝뚝 내가 이러니까 치즈가 뚝뚝 내가 이러니까 치즈가 하트는 꼬고 싶어 하트는 꼬고 싶어 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나머지는 그냥 배미래 어 알아 나머지 창고들은 작은 거 중고 타고 이것만 대형 버스 one time 그냥 one time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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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lock now 마지막 1시 Bombay 아 알겠어 오빠 관련 하기는 알겠어 발성 필성 apolog 와 음이.. 교묘하게 음이 달라진다 우리 되게 앞자리야 진짜? 앞자리야? 우와 바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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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버스가 엄청 낡아가지고 좀 많이 흔들어 아니 몇 번이야? 3번 4번 뭐야 바로 앞자리 개꿀치 왜 이렇게 뚱뚱이야? 너무 뚱뚱 어깨를 밀지마 가보자 네 2시간 동안 자야진 않아 넓이 날 것 같아 쉬다 응 음 아 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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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파일 약간 업그레이드됐다 우리 만약에 미급할 때 911 911이요 그러면 어디 신대요 방이 911이라고요? 방이 어디시냐고요? 이런 개그 가능하지 않아? 아 대금 기본적으로 너무 추워 자기가 너무 추워 빠라바라바람 아니야 뭐 음악 나와 어 와 너무 귀여워 내가 오늘 한 게 있어 내가 본 거랑 달라 이거 왜 그러는지 알아? 왜? 업그레이드에서야 원래 우리 그냥 원룸이었어 아 그래? 업그레이드에서 지금 1.5룸 된 거야 야 잠깐만 좀 해봐 상상 너무 예쁘다 아니 내가 이 사진으로 본 거보다 훨씬 좋은데? 디자인이 진짜 좋다 업그레이드에서 너무 좋아 이거봐 우리 신혼여행도 아닌데 신혼여행처럼 아 귀여워 디자인도 예쁘다 음 사진으로 봤을 때는 조금 촌스럽다고 생각했거든? 아 그래? 벽지 이런 게? 어 이런 거 내가 별로 안 좋아하잖아 약간 모텔 같고? 가봤어? 아니야 안 가봤지 거기 아니야 오오오 이게 왜 왜 붙어있어? 더 세게 해봐 무서워 빡 꺼어지면 어떡해 일단 와 뷰는 아 여기가 시내뷰구나 어 그래서 터미널 보이는 터미널 21 진짜 가깝지 우리 그냥 여기로 쭉 뛰어가면 돼 좋다 침대 한 번 해볼까? 침대도 확실해 우리 어저께 잔대보다 훨씬 좋아 어저께 좀 딱딱했잖아 아 쉬마려 여기 얼마라고? 여기 1박에 11만원 근데 우리가 운이 좋게 싸게 한 거야 근데 5성급이라고? 5성급이고 생긴 지 2년 된 신상 호텔이고 아마리 호텔 바로 옆에 있어서 뷰 예쁘고 수영장 크고 터미널 21 가깝고 가깝고 조식 포함해서 11만원이야 그치 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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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엑끼뷰티 하루 종일 나가야 되는데 좋다 이것도 너무 예뻐 라탄이야 대신 수영 종류가 아닌 게 좀 아쉽다 나 씨 좀 저희는 지금 야시장으로 갑니다 갑니다 출발 너무 예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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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장 여기 엥기 수영장 같아 어 슬라이드 있다 슬라이드 어 그리고 건물 다 진짜 너무 슬라이블로 너무 맘에 들어 오늘 수영장에서 놀고 싶은데 어 수영할 거야 오늘 말고 응 문 뵙기 수영장 있는지 이걸 뭐라고 음~~ 신난다 신난 뭔가 냄새가 달라 그러게 그치? 그치 오핑? 이거 각자 하나씩 먹고 종류별로 그냥 바꿨지? 어 이게 염통인가 봐 나 하나 먹어도 돼? 심장 염통 아니야? 심장이 염통 아니야? 아니 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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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서 기다려 와 외국인들도 다 기다렸다 먹네 그러게 하타이는 하나만 아니면 두개 먹을까? 두개 괜찮겠어? 두개? 될 것 같은데? 어제 두개 먹고 이거 먹으니까 끝났었어 제가 엄청 모르다고 했었어 그래서 어때? 괜찮아? 두개 하자 다nic 차이 언제나 고쿵 고꿍갑 고꿍갑 네! 만났어요? 응! 알았어요 꽁냥 꽁냥궁 꽁냥궁으로 먹지? 응! 꽁 꽁이 맛있더라 꽁이 뭔데? 꽁?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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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진짜 우리만 이렇게 먹는 거 알아? 아무도 이 정도까지 안 먹어 여기 사만 먹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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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 여섯 가지 여기서 거의 뭐 도패식으로 지금 다들 그냥 꽃이 하나 뭐 파타이 하나 이러면서 오 오 오 오 오 오 장현이 이거 터봤어? 나 한번 하타야 왔을 때 이거 너무 재밌어 하타야에서 타는 재미야 썽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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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벨 누르면 3초 안에 내려준대 상추 안에 내려주면 그때 내려서 기사님한테 가서 10파트씩 24면을 구글맵으로 계속 보고 있다가 내리고 싶은데도 내려야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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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와 벨 누나 30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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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성공했어? 성공했어? 응 팔아주셨어 방향이 어디예요? 저쪽으로 가는 상태고 타면 돼? 저쪽으로 가는 상태고 타면 돼? 그냥 아무거나 타면 돼 이쪽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 그래? 어 여기 지금 다 골라 잡아 골라 골라 이거 타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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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면 돼? 이거 타면 돼? 저쪽 방향인지 좌회전하는지 모르겠네 좌회전 안 하는 거 같은데? 좌회전 안 하는 거 같은데? 랜덤 박스 진짜 좌회전하면 어쩔 수 없고 좌회전해도 위로 올라가 어 바다 보면서 가자잖아 재밌어 재밌어 쌍태우 어때?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지? 모르는 사람 두려워서 안 타는 사람 진짜 많아 네 뭐가 두려워? 뭐 어떤지 모르니까 다 택시 타고 라이런 말이야 카타에서도 쌍태우 추천 좀 해 쌍태우 너무 좋고 방콕에 쭈욱두기가 있다면 여기는 그지? 쌍태우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쌍태우 추천 쌍태우 추천 왜 무슨 타고가 났나? 더 걸어가야 될 거 같아 더 걸어가야 될 거 같아 큰일 났는데 불 났어 불 났어 울려헤 안 났어 안 났어 안 났어 안 났어 아냐 이거 오늘 가져도 돼? 일단 진학관 제발 비켜주세요 차들이 다 막고 있어가지고 안 돼 난리야 이 사이에 다 타 진짜 심해. 저거 봐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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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뜨거워. 저기야 어떡해. 아 위험해. 저거 지금 확산된 거야. 어 그런 거 같아. 저게 전기네. 어 저기 타닥 튄다. 번쩍번쩍 하잖아. 아이고. 이거 봐 내가 위험하다 했지? 이거 봐. 갈래 갈래. 아 나 무서워. 재미 저한테 가까이 안 있는 게 나아요. 저기야 근데 여기 봐봐. 사고 안 나게 생겼어? 와. 와. 너무 심해.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지금 알아? 성태우. 성태우. 성태우가 여기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지금 성태우가. 그러면 해변길로 일단 넘어가자. 피치로도 나가야 돼. 어 어. 아이고. 아이고. 아 희. 오이. 고양이 너무 귀엽다 저거. 아 나 투르 있는데. 아. 아. 부두약 같은 게 있네? 부두약. 부두약. 다리. 근데 나는 스크럽 할 게 별로 없어서. 난 많아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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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잘 모르겠어요. 그냥 시원해. 시원해? 응. 살짝 간지러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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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америкbut. 아. 터끼리 볼. 띵기. 터끼리 볼. 터끼리 볼. 터끼리 볼. 나 지금. 족발도 해고 있어. 여. 족발도 해고 있어. 와 시원. 터끼리 vivo. 칼 마지막. 칼 Cisco. 칼칼.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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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칼 마지막. 아, 한 가구, 한 가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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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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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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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허디, 허디, 허디 네 어때? 아까도 안 돼 촉촉해, 촉촉해? 애기발이야? 응, 촉촉해, 촉촉해? 어디 보자 어머, 여기가 엄청 뽀시뽀시하네? 응 뒤꿈치 지퍼 다 없어졌네? 구워먹었어 응, 지퍼 다 구워먹었네? 오랜만입니다 이유는 자막으로 나가고 있어요 오늘은 벌써 집에 가는 날 파타야, 마지막 날! 하나 오늘 하루 아주 꽉차게 풀풀로 아주 놀아보자 응 고! 와 진짜 크다 와 나 이렇게 클 줄 몰랐어 이 위성 위에 너무 커 근데 뭐 약간 만화 같지? 응 이거 알아들었다? 아니 뭐라고 해? 크게.. 흘러 멈출 진짜 신기하다. 무서워. 조금 무서워. 그래서 철학적인 각종 질문을 하면서 올라가라고? 철학적인 질문을 하면서 올라가라고? 우리는 어디서 왔어? 나는 한국에서 왔는데. 한국에서 왔어. 모르겠네. 요거는 대체 경쟁이 파악하기 좋아해? 매우 고급하고. 네, 예. 우리는 거기서 왔어요. 어디지? 거길 안 보여줄게? 내가 보여줄게 어디 갔어? 왜 걔 안 해? 차가 너무 빨리 움직이는데?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어 이 노래밖에 없다 여기 매장 진짜 너무 좋아 분위기가 너무 좋아 이게 바로 브로칼인가? 메뉴가 너무 많아 세기야 메뉴가 이거 거의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먹어봐 맛있다 맛있어 송탕? 여기도? 송탕 진짜 미쳤고 이거 너무 맛있더라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여기 맛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저거 봐 고추가 이쁜데 음 어때? 여기 밥 있어 맛있지 이거 커리 사갈래? 콕콕콕 케이스? 와 진짜 맛있다 와 그냥 뽀빠뽕거리 같은데? 와 그냥 뽀빠뽕거리 같은데? 샷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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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코기 다틀렸어 코기 다틀렸어 안전해 눈치 잘 못하여 아 겨우 참았네 가게에 살 뻔한 거 아 많이 참았지 둘이 한 번 먹어봐야지 과연 나는 먹어봤는데 건우는 안 먹어봤잖아 여기서 지금 면세가 아까워 면세 이상해? 여름에 일반 쓰레기냄새 진짜? 면세 나쁘지 않아? 괜찮은데? 괜찮다고? 상한 양파인데? 이게 맛있네 맛있어? 엄청 맛있다 아 이게 이런 맛이구나 생각지도 못했던 말이 나오네 진짜 그거 너무 맛있는데? 맞아 맛있다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이 집이 둘이 잘하네 이런 맛이야 맛있다 되게 프리미하지 음 아 근데 냄새가 방금 올라왔어 냄새는 올라와 방금 왔어 맛있어 진짜로? 다시 먹어봐 이거 뭐 같다 그래? 뭐라고? 수박이랑 망고랑 아보카도 약간 아보카도스러운데 그 식감이 어 아보카도 맛도 약간 아보카도 같아 시원함이 있어 근데 나는 수박 맛이랑 되게 비슷한 거 같아 수박이랑 망고랑 아보카도 합친이 있어 우와 너무 맛있잖아 쏘지 마세요 너무 맛있다 아니 맛있는데 방금 통과 냄새 올라와 친구가 맛있고 triwm 왜 이런? 크리로 너무 좋은 Probleme 너무 좋은 사람이야 When I get home, always hope to find you all alone And now it's hard, just wave Every time I look around home, I hope to find you looking back at me You're everything I ever hope to see Feeling, feeling 다 자요 여러분, 저는 20초씩밖에 시간이 없거든요 영상이 짜게 짜게 빨리빨리 바뀌어요 지금 5초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카타야는 너무 행복한 거 줬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때? 됐어! 일주일만 더 있고 나 한식 좀 먹고 싶어 한식 너무 먹고 싶어? 딱 하나 말이야, 딱 하나 말이야 진짜 딱 하나? 가자마자 먹고 싶어요 돼지김치찜 맨날 그거야? 그게 제일 생각나는데 사실 나도야 어딜 가도 나도 거기다가 밥 탁 해가지고 아, 그래 그래서 이렇게 숟가락을 세안으로 다 먹고 싶어 여러분은 외국 나갔다가 한국 가면 어떤 어떤 걸 가장 먼저 얻으세요? 라면, 김치찌개, 짬뽕? 그리고 나와주세요 현재 저희는 여기서 커피를 마시고 노을을 보고 마지막으로 이번 카타 여행의 마지막 식사 똠녀 라면을 먹으러 갈 겁니다 같이 가실까요? 고고! 고고! 왔다 왔다 똠녀 냄새 벌써 엄청 난대요? 우와 똠녀 똠녀 누드 예스템 양노도 학생이 주문을 받는데 되게 잘한다 엄청 프로페셔널 야물딱지 맛있게 만들게요 진짜 인스타그램들이 다행이다 냄새는 제일 풍량이야 나 풍량 너무 좋아 한국에서 사회음식 좀 가져 면발 진짜 잘 쌓는다 맛있어 진짜 맵네 너무 맵다 안 매우면 따가워 너무 매워 사가고 싶어 샀어 아니 집에 사가고 싶어 이게 진짜 맛있어 매운거 좋아하는 사람들 엄청 어느 정도 올까? 신나만보다 매워 근데 입을 그냥 쾌싹 때리는 느낌 따갑게 때리는 쫀냥 초보맛 우리가 먹었던 강렬한 쫀냥은 아니고 완전 초보맛 진짜 해장될라 이거 맥주 한잔 걸그러지지 슈퍼 샀어 우여곡절 그래도 덜 우여곡절 덜 북 수안나 포르트 공항으로 밥을 먹이잖아 공항에서 몇 시간 기다려야 되지? 꽤 오래 기다려야 돼 4시간 기다려야 돼 4시간인데 체크인하고 2시간 눈높이 잡으면 2시간 정도만 공항에서 모스카라가 공항 가서 유튜브 먹으러 댓글까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이번 여행도 즐거우셨죠? 네 저희가 조금 엉망이긴 했는데 카메라가 들어가면 얘 냉장고에 넣어버리면 돼 냉장고 아니야 너무 냉장고 48만원 아니야 아니야 감금이야 망치로 3번 때릴 거야 이제 한국으로 갑시다 누구 만나러 학습 핫타임 왜그래? 무슨 일이야? 내가 괜찮은 생각이야 해결하네 해결해라 해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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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